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척들은?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나왔네요. 나왔네. 지금 나 목구멍 가지고 나왔는데. 속내의 반납입니다. 지금 S라인. 강혁덕 1위 후보입니다. 지영량, 누구야? 근데 비율이 너무 좋아서. 비율하고 상관없어요. 자, 소원. 소원이 나와라고 해야죠. 소원이 나와! 소원이 나와! 더 길어서 안 될 수도 있어. 맞아. 너무 길었어. 자, 이제 다윗과 곤리아스 싸움이죠. 올려치기가 과연 먹힐 것인지. 올려치기. 올려치기. 여기서 그림 만들면 대단한 거예요. 준비. 시작!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제가 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움직여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좀. 아, 좀. 아, 안 놀아서 힘들다. 준비! 시작! 자, 고기가 걸려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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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한 번 다시 하자. 예쁘죠, 좀 하지 말고! 왜 그래요? 마지막! 유아야! 명의쟁이면 만약에? 유아 이관왕이죠. 네, 갑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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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친해지게 만든다. 자, 준비! 시작! 뭐 하냐?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 지금 방송은 안 돼! 지금 방송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채궁 시간이. 채궁 씨가 얘기를 했어요. 길었어요, 채궁 씨가. 이번 모델 되시는 안지영! 수고 많아요. 하나, 둘, 셋.